이게 나왔네 가자 클리어 가능해 이거지 떼? 이게 죽이면인가요? 아 수비 이쁘니 님 고마워요 니깝 하셨네요 반대 아니예요? 그럼 뭐야? 아 그래? 돌려 한번 돌렸잖아요 어 이제 아이템 바로 가는거죠 아이템 구경만 해볼까요? 다행이에요 자 아이템 나온지 5년이 안됐는데 자식아 콱씨 맘 맨 컨솔 아이템 먹자 닥쳐 겨우 1시간 25분인데 벌써 찡찡대지마 아이템 구경만 해볼게요 휴 쓰레기다 휴 억지 한번 쓸랬는데 휴 자 과연 오래된거 아니거든요 자 여기가 아니죠 아 쭈댐 스파이더 오호 슬로우 이펙트 이게 뭐더라? 여기가 안 맞아요? 좋은 팁을 알려줬다 알죠 먹자 이거 후우 아 마지막 슬로우? 야 개좋은데 여러분들? 아니 100%라니 아니구나 높은 확률이네요 좋아 스페이스바 누르지마 모더가 근데 내가 스페이스바 돌려서 했는데 다이츠 나오면 어떡하지? 아 이게 액티브는 아니지 와 너무 많아 미친 이걸 어떻게 잡아 언제잡아 어느 세월에 잡아 좋아 좋아 얘들아 제발 약한 소리내지마 현황이야 현황의 급을 낮추려고 하지마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아이젠가 내 나와바리다 이딴거 쉽게 껄 수 있어 편법 쓰지 않는다 정장 당당하게 승부모사 오늘 꼭 깬다 수고비여 수반남들 어 어 쨔쨔쨔 초록색 근처에 죽여야돼 터지면서 다 죽어 그렇지 좋아 어제는 내 나와바리가 아니었다 그렇지 좋았으 자 왕을 바로 잡아보죠 안녕하세요 이런 아 죽었으 잠깐만 얘얘얘얘얘얘얘얘얘 약간 빨라 슬로우해 됐으 다행이다 갑시다 그러고 시간이 지났네 뭐 아직도 못겠다고 자 이거는 얘네들 여기서 터 터 Louise 데엘 책 lain 백% 악마방 여러분들 층마다 악마방 갑니다 자! 층마다 악마방 1층이죠? 1층도 악마방 갑니다 악마방 피거래 무한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깼다아! 이거 깼어 이건 깬거야 얘들아 이건 깬거야 1층 나오지 않냐? 1층 열려 가자 아 1층 안열려? 1층 열리지 않나? 장신구 이게 뭐지? 아 얘 불붙으면 피통 높아져 스페이스바 얘기하지마 안 눌러 빠강감 1층 열릴걸? 가자 가자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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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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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열리는 조건이 그냥 조건밖에 없는건가? 1층이 열렸던건 도대체 뭐지 전에? 사망 플래그 세웠죠? 뭐? 또 죽었다고? 가자 안녕같애요 근데 여기서 좋고 나오면? 가자 형 근데 그것도 죽으면 못가다나? 그거는 죽음행이고 지금 날 봐 나 지금 괜찮아 여기서 터뜨려서 한번 해? 그렇지 좋약 오케 아냐아아아 그건 너야 그래 도행해 어어? 이 거미들이 제일 빡쳐 무빙을 이 아는데 여러분 2명 5년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명 5년차입니다 좋아 어 다 외우진 못하지 5년이긴 한데 5년동안 계속 하루하루 했었지 옛날에는 근데 아이템을 다 외운거 아니지 자 위도우네요 식기 잡으시는 친구에요 좋아 근데 이번에 그냥 열렸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좋아아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내 지금 내 지금 컨트롤은 전성기다 최고 전성기야 짜자자자자자자자 짜자자자자자 자 제발 올스텝버섯 메진머신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F**k that shiit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는 꽃피웁니다 자 저는 이제 겨울을 지냈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꽃피웁니다 아디오스 가자 쾅쾅쾅쾅 여기서부터 계속 춤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열립니다 가자 자 게다가 아직 홀리쉴드까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쟤라 두배야 쟤라 두배야 폭탄 폐아 어 지금 쓸 지금 쓸 지금 쓸 아니야 안 아낀다 자 안녕하세요 부탁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켈티크로스 마 33% 맞으면은 33% 확률로 방어방 나오는데 이게 홀리쉴드 역할 이게 맞 피겨도 되나요? 홀리쉴드 피격도 이게 터지나 이게? 하긴 그것도 피겨 기회로 치니까 그러겠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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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이작 몇백 시간 내다 버린거 아니였어? 뭐? 아니라고? 뭐? 아 의미가 없어요? 아 체력이 달아야 돼 그 피격 판정인건가? 그런가? 아 그러면 완전 필요없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필요없는 몸이 안맞는 아이템 나오지면은 이제 악마방에서 대박 나옵니다 수발 3번 초커? 에 fuck that fuck that 일단은 돈 두배 쓴 다음에 제라를 쓰고 돈 두배로 해버리자 이거를 그래 아 그래 그럼 아네 빼앗 오케이 돈 두배 이따 가자 여기다 쓰는게 나아 어휴 어휴 제라를 뭘 버리는거야 돈 두배 돈 두배인데 개꿀인데 제라 잘 쓴거야 뭐? 지들 생각과 다르면은 잘못 썼대 개똘추새끼들 자 상자에 쓰는게 나 같으면은 왜 거따 써 있겠다 아이구 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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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지금 큰 그림이야 나 큰 그림 되고 있는거야 지금 어? 어?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됐다아 상점 가야되는데 열쇠가 없네? 설마 어 자 설마 저기 피카방을 가야되는 부분은 아니겠지? 에에에이 에에이 아오케이 비일방으로 가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어어? 일단 왕부터 잡고 오자 왕 잡고 제발 쉬운 왕날 안녕하세요 오케에에이 다행이야 자 만만히 보지마 상대는 그래도 보스야 여기서 어엇?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버린다농 오케이 슬로우 걸렸다농 가볍게 피해준다농 오 나 방금 설레였다농 좋아좋아 자아 빨리빨리 슬로우 걸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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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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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제자리 걸음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된다농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된다 아니 야 점프하면 내가 있는데로 오는데 슬로우 걸려서 제자리 걸음이었나봐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못 본 현상이고 이것은 말도 안된다 drives 으 numbers 아oupe 내 악마방 흑 으아 gelecek 악마방 으아 아 아 해서 ivos 안된다 너 아Go innovation 시다 아ó Compass 핫 으으으으으으으 gere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우 아우 아이씨 아 무조건 깨는건데 이거 어오오오 아휴 아 AA 쭈대 쟤랑 그냥 버렸어 한번덟게 도대체 언제네 발밑에서 빠져나갈거야? 아이자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난 니 발 밑이 좋다? 난 니 발밑이 좋아서 계속 있으란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돌렸구요 한번 기회있네요 자 가볼까 블라인드 아이템 구경만 해볼게요 아 쭈렉이 이거 흥건히 젖어버렸네 아 그거구나 돌리겠습니다 저주있었죠? 쪼아 왜 오우야야 뭘 생각한거야 막 때리네 진짜 에헤헤 형 변명추적하다롱 그래도 심포기안에는 꽤겠지롱 아니냐롱 다음기목 히 다음기목 히 자 일단은 황금방나만 바로가겠습니다 아이자 커터 으어어 이거 데미지업이긴 한데 대가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많이 힘드니까 일단 가보자 여기서 대박 나올수도 있잖아요 어? 나 맞았냐? 나 맞았냐? 나갔다오자 그래서 머바루씨 이번이 몇번째로 도전하는거야? 번죽어야 끝낼수 있는거야? 으어 흐흑휐횟 흐흐희희 흐흐흫 흐흐흐흤흡 흐흑 흐흑흐 히우큐큐큐큐큐큐큐 히우큐큐큐큐큐큐 헤헤 좋아아 좋아아 이것도 플레이 어? 이것도 플레이하는거지 얘들이 옛날 아이작 뭐야 지금은 사라졌는데 옛날 아이작 할때는 써둬버라 안했으면서 수발 꼭 이럴때면 엄근진 니 얼굴이다 오케이 일단 좋아 하는방 알았어 사실 될줄 몰랐는데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쓰 후후후후후 가자가자 맵이 안보이는 저주네 어 로스트 저주네 그러면 돌려야되네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로스트 저주잖아요 그러면 돌려야되는거네 아 맞네 그죠 여러분들 메이드 저주 이외에는 돌리는거거든요 그러네 돌려야되네 잠시만 아아아 잠깐만 아유 먹자 와 이거 야 오늘 세 번 나왔어 이게 야 먹은거 두 번이지만은 자 이거 죽으면 개 빡쥬띠다 진짜 와아 좋아 나이스 삐푸앤빌푸 야 근데 나 진짜 방금 방금 진짜 로스트 저준줄 알았다 근데 알약먹고 안내시는거구나 얘들아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 보내 너네 원래 내 방송 틀어놓고 자잖아 계속 그래 어어 이렇게 다 계속 보면서 깜짝스럽게 검사하는 느낌이냐오 형 내가 그토록 원했던 로스트 플레이를 자진해서 하다니 너무 감동이야 역시 야통령이다 아이고 아 아니야 만원 고맙다 감사하다룸 고맙다룸 잘쓸까룸 오 맞을뻔했다 순간 자 이거 깐다 아 깬다 자 왕적오겠습니다 시키도 뵙게 안녕하세요 와 데미지 봐바 음 죽어 임마 데미지업 그렇지 데미지 랭기지업이에요 당장 이쁘죠? 이뻐요 이뻐 지금까지 백박추는 싸운거 같은데 거기서 일박추 된다고 달라질건 없다고마 형 데미나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일차이가 심 일차이가 잘봐 일차이가 심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넌 잘 몰라서 그래 자 99박추와 100박추 어느게 더 심할까? 응? 봐바 이 1이 모여서 100이 되는거야 네 뭘 먹는 형자유지 근데 유키오가 뒤에서 되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보는데 아냐 그냥 그렇다고 음 아니야 걘 날 좋아해 과연 아 얘 나왔네 이거 이거를 돌려볼까? 테스트좀 하겠습니다 빡추씨 네 빡추씨 개시 빡추씨 자 내려가보자구요 예 빡추씨 하는거 아니다 빡추씨 돈 써볼까? 스페이스가 불편합니다 빨리 없애주세요 자 과연 그렇지 여기서 이득 볼 수 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엄마한테 동작 더 약하게 만나 어 당연하지 그치 다틀린거랑 하나 맞은거랑 차이가 심하지 아 근데 왜 이새끼는 왜 걔가 내 스페이스바 능력이 뭔가요 안돼요 제미아 많은거 알고 있구나 자 내려갑니다 아디어스 자 이번에 느낌이 좋아 시작 아이템이 삐뿌의 삐뿌라니 안경이 나왔어요 20 20 너무 좋아요 스페이스바 아이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갖고있는 이 패시브 아이템 이게 액티브고 이게 패시브에요 패시브 아이템들이 전부다 랜덤으로 변경돼요 이게 핵심 코어 아이템이고 이게 두개가 코어 아이템이다 사라지면은 귀집니다 오늘 클리어 가능한가요? 아니요? 오늘 많은 정리에 대해서 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못 깨져 제가 어떻게 깹니까 저같은 싹 컨트롤이 어떻게 깨요 오늘 안에 절대 못 깨져 público 자 여기서 짱딸 나와라 아 오늘 짱돌은 구경이 좀 안되네 됐다 다 잡았어 가자 마우스한테 거짓말 거짓말 한거잖아 방금 좋아 그렇지 자 먹어주고 갑시다 마우스 솔직히 깬거야 해사법 그거 1번방의 선물 그걸 알았다면 거짓말을 하라니까 왜 진짜를 말하냐 아니라니까 좋아 너무 좋아 이런 4개 아이템이 나에게 다가오다니 나에게도 봄이 오는구나 아야 자 오른쪽 갑시다 어 이게 뭐지 이거 그거네 홀드 더 도어 문이 아 문이 계속 열려있네 와 개꿀 아닌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그 파이버 와아아아우 머리에서 일정 확률로 공격한다고 태크 나와요 개꿀 와 대박 어제 골프겜 하던건 몇시에 깼나요 못 깨서 이거하고 있는데요 네 못 깨서 이거하고 있고요 와 대박 얘들아 이거 지금 이쁘다 이뻐 자 10원 나왔네 미친 럭 럭 럭 럭 얘들 이거 머리 럭이랑 비례한거야 아니면은 뭘 뭘에 비례하냐 이거 우와 개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7원짜리 좋아요 7월 일단 먹자 뭔지 몰라도 맘스박스에요 아 아 아 버려 럭 럭 럭 에헤 음 고마워 넌 너도 못생겼어 더럽게 생겼어 흐하하하 내가 말주자님에 진짜처럼 보인다 자 계속 돌리는게 낫겠지 이거 캔서 돌리는게 훨씬 나을거야 자 먹어주고 캔서는 양뿔 개인적으로 공속성이다 보니까 캔서가 나와야돼 공속 딜레이를 줄여두거든 그 공속 빨라져요 자 여기서 악마방 아이템 나와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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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관통있다보니까 아이 관통이래 이거 테크5가 개불들수도 있다 데미지업 악마방까지 안녕하세요 오케이 에잇 구피하나 뿌웨 팍 이거 구피 그거 아닌가 아니네 챌린지업 이건 뭐지 이게 돌..동그라미 그거네 이거 아닌데 이게 뭐지 일단은 좋아 구피하이템 하나 먹었다 굉장히 이뻐 오케이 형은 항상 봄은 오지만 봄맞이를 하지 못하는거 아냐? 아 아 아 맞았다 아 좋대뻔했다 아아 봄은 오지만은 봄 봄 꼭 구경안해도 봄이란거 알 수 있잖아 내가 암 내가 암 내가 안 아 알았어 게임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지 말아줄래? 자 그리고 그냥 봐봐야겠어 여러분들 비일방 어디있을까 비밀방 어 폭탄이 3개밖에 없으니까 아 고민 되네 아 sleeves 여기 가자 여기 자 과연 사수 아 눈물 젖은 돈 눈물 젖은 똥을 돈을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볼 때 이거다 여기다 저 오른쪽 음 저기야 어 맞 가자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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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빌박 나와주세요 그렇지 간다 자 이거다 뽀개자 모야모야믄 진화했어 뻥맨으로 모야모야믄 진화했잖아 가자 형 형 언제까지 체험판만 할거야 주인정식으로 하면 안될거야 정식생각 정식생각 정식이라고 하지마 돈가스 정식생각난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어 파밍 다있어 여기서 되게 입받고 다현판누 이기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아디어스 야 근데 이게 형 등신대 진짜냐 진짜면은 내가 입찰좀 해놔야되는데 진짜면은 내가 입찰을 해놔야되는 부분이라서 아니야 나 바빠 블라인드네 아 아 아 자 오케이 오 가자 가자 게임보다 그게 더 먼저 아닌가 아 만우절이야? 샹 흫 자 일단은 안맞았죠 여기에 갑시다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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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뭔데 구피아이템이야? 뭐야 뭐야 아 아 이런 시발 아아아아 내가 맞으면요 근데 이게 필요없지 이게 실드는 아니야 오케이 실드는 해당이 안되네 아 다행이다 이게 내가 맞으면은 폭탄이 랜덤으로 그냥 존나 여려기가 떨어져요 물론 저도 데미지 입을 수 있죠 와 다행이다 그래 배열을 지었다고 생각하자 뿌웨 넙 그렇지 와 돈이 왜케 많이 나와 럭업까지 얘들아 이거 내가 진짜 느끼는데 이거 깼다 이거 못 깨면 시빡추다 시빡추 진짜 진지하게 시빡추다 안녕하세요 아 폭탄이었네 이씨 aston 어 어 안 터지죠 저 그런거 잘 안해요 어 일단 폭탄사 그 dank 내 감이 밑에를 산에 뭐지? platgelt 뭐든 저주로 지워주는거야 여러분들 결사하기가 대박 대에박 개꿀 와아아아 좋은거 먹었어요 솔직히 블라인드 저주 빼고 그게 제일 무서운데 지금은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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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맞았지? 어? 어? 됐다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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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다 아 큰일내뻔했네 내려갑시다 아 이런샹 아 이거 들고가자 아 근데 진짜 얘들아 그거 만우절이야? 가슴속에 뭔가 남네 어 조심 와 오른쪽이 작은걸 못봤어 순간 자 캔서 나와야돼 캔서 자 먹어주구 안녕하세요 아 집중이 좀 안되네 뭐야 뿌! 아 럭다운 에라이씨 좋아 뿌! 아아 양뿌리 양뿌리 자 여기서도 대박 나와야돼 여기서 사기 아이템 안녕하세요 뿌! 잠깐만 여기 방 다시 시작하는거잖아 아 근데 내가 지금 캔서 먹었으면은 아이씨 이게 이 방 다시 시작하는거야 이거 내가 근데 지금 이게 아 이게 나쁘지않는데 이게 여기 방 다시 시작하는거야 나쁘지않까 아 나 솔직히 하이스가 없으니까 괜찮은건데 내가 이걸 버려야돼 얘 왜 발통되지 얘가 갑시다 어 나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진짜있네 어? 피규어는 넉넉히있던데 피규어 노리지 아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몇 년동안 기다렸던게 나오고 잠깐만요 어 여러분들 어 잠깐만요 제가 좀 제가 좀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경매를 해야돼서 제가 몇년동안 거의 기다리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경매를 1년짼데 1년에 딱 한 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딱 이게 저는 천원차이로 내가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를 한번 해야됩니다 왜 스세 왜? 안 Easter 안 올라왔는데? 요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pic 죽어 이씨발너들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그 개새끼들아 진짜 개박쳐 죽겠네 수발지자 아 진짜안졌 Johns 아이 사실 아까부터 그 말 듣자마자 나 진짜 안쩔쩔 나 이씨X놈들아 안돈들아 사실 아까부터 그 말 듣자마자 멈춤없이 떴게 폰으로 검색했는데 안나온거 뿐이야 술발넘들아 아 개갔네 진짜 악마만 가져와 어 일단은 좋아 공석어 뿌! 내려가자 하지만 아이씨 개빡쳐죽겠네 아이씨 이랭 진짜 이번파 다시 시작할거야 할까 얘들아? 아 이거 다시 아 고민된다 이거 할까 다시? 개새끼들 어쩔까 얘들아 나 이거 이게 내가 왜 고민되냐면은 여기 방을 시작하면 헌금방하고 혹시 몰라 악마방을 먹을수있어 근데 이거를 포기해야돼 이거는 엄마 박스라고 장신구가 나와 장신구 이 장신구에서 캔서 공속 딜레이를 줄여주는 캔서가 나오면 개꿀이 되긴 한데 쓰읍 이게 잘 모르겠다 이게 아 일단 고민이 많이 된다 음 장신구 나오면 개꿀이긴 한데 차라리 이 방을 다시 시작해갖고 악마방이나 이게 한방을 더 가서 파밍하는게 나을거 같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장신구 두 배효과에요 두 배효과가 뭐야? 어 어떤거 이게 여기서 나온 아이템이 장신구 두 배효과라고 여러분들? 아니 뭐 때문에 장신구가 두 배효과에요? 내가 그건 그건 모르겠어요 캔서 두 배 캔서가 두 배야? 아 이거 들고 있으면요? 대박 아 가지고 있으면은? 아 그래? 가자 말 다했네요 어 말 다했네요 자 내려갑니다 아니야 비일반 가보자 비일반도 가야돼 양불도 와 미쳤네 대박 야 만우잘 아니지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씨 이 씨발 아 진짜 아니야 이 씨발 엄드라 아 개빡쳐 죽겠네 비일반도 없네 아 진짜야? 아 일단 진짜로 믿는다 어 사람들이 노노노노 싱어환경보니까 여기 진짠가봐 자 비일반도 나가볼까요? 씨발 갑시다 자 일단 내려가자 그냥 없네 에이 아디오스 비일방 갔네 씨발 비일급 비일방 했던거야 일급 비일방 어 키웁 키웁 자 여기 어 이제 엄마방인가요 여기가 아 이제 엄마방 아니구나 갑시다 좋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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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지금 이만이 나오는거 천진만이 아니구요 이거 테크파이브에요 테크파이브 자 방 크네요 좋아 와 지금 너무 좋아 아 알어 이 피규어는 일부러 안사고있는거야 아 여기 방이 이렇게 커도 하나밖에 안올라가네 저거는 이따 먹어주고요 여기서 뭘까 뿌 뿌 뿌 뿌 어 근데 보스러쉬가 보스가 존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득은 아닌거 같애 어 이득은 아닌거 같애 아마 뭐뭐 하지말라는 말 나말랍니다 강요하지마 대난다 좋아 뿌 으엑 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없어요 으아!!! 개 쭈댄 진짜 그냥 봐 병신 으허허허 아 잠깐만 이거는 진짜 같다 이거 갖고 장난치는 새끼는 아니겠지 기다려봐 에에 카페에 성인 광고 들어왔다고? 그건 봐야돼 장친구 좋은것도 많을텐데 이상한것만 나오는것도 능력이다 진짜 아 넌 벤 그냥 벤할께 아 이건 장난아니야 아 잠깐만 진짜 한가 확인해봐야돼 기대하고 갔는데 없잖아 그니깐